오늘은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대구도 31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나마 이번 더위는 내일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별다른 비 예보는 없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한 영서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는 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중 제주에 많은 양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늘 맑게 Its